로체스터 방에 불이 막 나서 재인이 물량 동의로 바꿔주니까 손을 이렇게 탁 쳐고 아가씨는 내 생명을 구해주었어 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을 안 잊겠어?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뒤집기로 한 대 맞았지 근데 책을 읽는다 왜? 내가 책 읽는 거 싫어하시거든? 기집애가 쓸데없는 거에 빠져서 집안일은 안 하고 시간 낭비만 한다고 아... 좋아하는 책 마음껏 읽고 음악도 실컷 듣고 따뜻한 커피도 막 홀짝이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엄마의 꿈은 결국 이뤄졌다 나에게서 왜? 왜? 그거 좋아서 담아줘서 컵 줘 아니 다 끝나가잖아 나도 내가 할게 아이고 이런 거 엄마가 해 딸은 책이나 맘껏 읽으세요 아이고 해, 해, 해. 왜? 그대를 바라볼 수 있으니 왜! 아잇 아잇 그냥 뭐든가 궁금해서 좋아 내가 할게 아이고 됐어 됐어 나중에 시집하면 안 하고 싶어도 지겹게 한다 방해 안 할게 들어 들어 시집소니 그렇게 안 간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가 갖지 못했던 시간을 나한테 만들어줬던 거였구나 뭐해? 이제는 내가 돌려줄게요 엄마 엄마가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포기했던 모든 것 꼭 다 나 되찾아줄게 늦는다 늦어 뛰어야 돼 근데 왜 그쪽으로 가 학교 저쪽 아니야? 어제 종례 시간에 못 들었어? 소풍 가는 날이잖아 오늘 응 어 어 어